진짜 호텔식 정말 깔끔하게 모던하게 요즘 가장 트렌드라고 하는 모던한 스타일의 순면 100%에 40수의 그것도 톡톡하고 아주 견고한 그 원단 호텔식 원단에다가 지금 보시는 이 텍스쳐 느낌 질감의 느낌으로 본염으로 염색이 들어간 겁니다. 네. 본염으로 염색을 하려면 열 처리 과정, 수세 처리 과정을 막 거쳐야 되기 때문에 되게 깨끗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이렇게 우선 열 처리 또 씻어내는 과정을 다 했기 때문에 세탁을 자주 하시려고 일부러 커버 세트를 구입하실 텐데 벗겨서 계속 세탁을 하셔도 이 본염의 느낌 변함이 없는 거죠. 염색의 색감이나 이 패턴이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요. 언제나 새 것처럼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본염 오늘 고가의 사양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앞면의 디자인 본염뿐만 아니라 뒷면까지도 저희가 본염으로 처리해드리고 양면 사용 가능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이것도 되게 근사하지 않나요? 너무 멋있어요. 이 뒷째도 역시 순면 100% 동일한 퀄리티, 본염의. 그래서 매트리스 커버를 이거 뒷지 쪽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말이 뒷지지 양면이 완벽하게 리버시블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사하게 역시 패턴 다 넣어서 벌써 주문 많습니다. 기다리셨던 거죠. 그렇죠. 저 이거밖에 없어요. 2017년에 홈앤쇼핑의 유일한 순면의 커버 세트. 커버 세트. 이렇게 해서 양면으로 완벽하게 가능한 세트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세상에. 인테리어 관심 있으신 분들, 침대 낡으신 분들부터 해서 커버 되게 많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이 커버만 따로 맞춰도 그 돈이 얼마예요. 순면인데. 근데 아예 디자인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디자인까지 맞춰주고 역시 면 40수, 면 100%의 순면의, 본염의. 지금 보시는 완벽하게 침대를 덮는 커버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세트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해 보시기도 너무 좋으실 거고요. 이 바닥에서부터 매트리스 위에서 올라오는 이 촉감이 순면이 주는 그 뽀송뽀송함은 부드러움은 통기성, 흡수성 좋은 그 쾌적함은 그 쾌적함, 그 쾌적함, 건강한 느낌 있잖아요. 아기 키우시는 분들 속옷, 베넷저고리 한 장도, 팬츠 한 장도 다 순면인데 몇 시간씩 애들이 굴러다니고 자고 하는 잠자리는 순면으로 안 하셨나요? 순면 하고 싶으시잖아요. 더 쾌적하게 아예 이건 커버 형태니까 씌웠다 벗겼다가 쉽죠. 그래서 그냥 이걸 토퍼 위에다가 커버로 싹 씌워서 침대까지 그렇게 쓰셔도 너무 좋고요. 그냥 이걸 수시로 세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면을 그냥 즐기세요. 매트리스는 빨 수가 없잖아요. 매트리스 자체는. 근데 커버니까 아예 싹 빼서 위생적으로 자주자주 이제 여름에 땀도 많이 흘리고 분비물도 많아지는데 하실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역시 완벽 풀세트, 커버 풀세트니까 여기 순면 100%로 지금 이 본염의 패턴에 양면으로 완전 가능한 베개 커버까지 다 갑니다. 다 갑니다. 풀세트입니다. 고객님. 빠짐없이 순면으로 깔고 덮고 베고 해보시는데 거기에 4만 4천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쿠션 커버까지. 그렇죠. 포토 상품면 남겨주시면 가능해요. 쿠션까지 커버잖아요. 아니죠. 손까지 다 가는 쿠션까지. 오늘 4월 단 한 번 혜택으로 드릴 텐데 지금 벌써 주문 그레이 칼라 쪽 많이 몰리고 앱으로 결제하셨을 때 2만 7천 원 정도만 추가하시면 에어롤 새 솜까지 속에 넣으실 수 있는 크기 맞춰서 이거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그렇죠.